모성아파트 주민 여러분, 귀여운 질문 안내웅이 왔습니다. 연 4월 5일 국회의원 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국표 선거혁명을 통하여 이 상업하긴 윤석엘룸의 정권을 사망시킵니다. 그러나 우리 선진원표 합표는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표가 아닙니다. 이 윤석열 정권의 명문을 끊는 엄청난 혁명의 표인 것입니다. 꼭 안혁을 지지원해 주십시오. 모성아파트 주민 여러분, 귀여운 질문 안혜욱입니다. 여러분의 4월 5일 선거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 상업하긴 정권의 명주를 끊어주십시오. 그리하여 전주시민의 위대한 혁명을 완성시켜서 대한민국 모두의 국민이 존경하는 성기로 만들어 주십시오. 이 상업하긴 정권은 두 달에 대해 부른 수 있으니까요. 이게 다짓말을 지지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